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SolidWorks Explorer를 통해 Assembly를 사용해 조리품을 만든 뒤 만든 자료를 관리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sembly로 작업한 뒤 나중에 그 파일을 다시 열거나 다른 작업자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열었을 때 종종 화면과 같이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뜨면서 조리품의 형태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작업창에서 부품들이 표현되지 않고 디자인트리에서는 몇몇 부품 항목들이 노란색 경고 표시와 함께 기능이 억제되었다고 회색으로 표현됩니다. 파일이 빠졌다고 생각하여 전에 작업했던 디렉토리의 빠진 부품 파일을 찾아보면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파일의 이름을 별다른 조치 없이 변경했을 때 나타납니다. 솔리드웍스에서 파트를 생성하면 그 파일과 같이 파일의 이름, 부품의 고유 아이디, 저장 위치 등의 정보가 같이 생성됩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파트와 어셈블리, 도면 모두가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파트를 사용하여 어셈블리 파일과 도면을 작성하였다면 이 중 한 곳에서 파일이 수정된다면 그 수정사항이 다른 곳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적으로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듯이 탐색기 창을 띄워 파일의 이름을 수정한다면 부품의 고유 아이디 등의 정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파트가 사용된 어셈블리와 도면에서 필요한 파일을 찾을 수 없게 되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작업한 파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는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는 윈도우의 시작 버튼을 눌러 솔리드웍스 항목을 열어 아래쪽에서 그 아이콘을 찾아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눌러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한쪽 구석에 막대형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이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입니다. 이제 창의 오른쪽 끝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창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창이 화면처럼 확장이 되었다면 창에서 확장된 부분을 클릭하여 한 번 더 확장시켜 줍니다.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켰다면 작업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해 줍니다. 파일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하였다면 미리 보기를 통해 작업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의 아이콘을 통한 썸네일은 아주 큰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도 종종 깨져 나오지 않습니다. 윈도우 탐색기 아이콘에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선택할 때 아이콘으로 뜬 썸네일을 보면 아주 큰 아이콘 옵션을 선택했을 때도 표현하지 못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면 솔리드웍스로 작성된 모든 파일들이 미리 보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 앞서 어떠한 경우에 에러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창에는 하나의 어셈블리 파일과 그 어셈블리를 이루고 있는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셈블리를 클릭하여 열었을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파일이 열립니다. 하지만 탐색기 창에서 임의로 파일의 이름을 변형한 후 파일을 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더 효율적으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합니다.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경로로 들어가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 세 번째 이름 바꾸기 항목을 눌러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의 내용을 보면 현재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파일이 사용된 위치 창에 나온 내용을 보면 현재 바꾸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와 바꾸고자 하는 새 이름 그리고 아래 사용된 위치 업데이트 칸에 이 파일이 사용된 파일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름이 바뀌었고 다시 이름 바꾸기를 띄웠을 때 그 정보가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이 바뀐 것은 탐색기를 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 제대로 파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일어났다는 경고창이나 디자인 트리에서의 경고 마크가 없이 정상적으로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한 어셈블리 파일을 압축하여 다른 곳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셈블리와 어셈블리를 이루고 있는 파트가 다른 폴더에 있는 경우인데 어셈블리만 있는 폴더를 압축하여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가 없기 때문에 어셈블리 파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파일을 받아보는 사람은 파트가 없기 때문에 어셈블리 파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 보내고 싶은 어셈블리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오른쪽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두 번째의 압축 파일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상단에 pack and go라고 명시되어 있는 대화창이 떴습니다. 이 대화창을 보면 선택한 어셈블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파일들이 공록에 나옵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어셈블리를 이루고 있는 파트들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을 때 그 파트들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압축하여 다른 곳으로 보낼 때 파트 정보가 사라져 어셈블리 파일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두사나 접미사를 추가시켜 파일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어셈블리 파일 이외에 도면이나 시뮬레이션 결과 툴박스 부품이 필요한 경우 추가시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 기능을 잘 사용하면 열심히 작업한 어셈블리 파일이 작동하지 않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 그 위치를 바꾸고자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는 것은 귀찮습니다. 이럴 경우 탐색기로 원하는 파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이름을 바꾸거나 팩앤 고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뜬 메뉴에 보면 솔리드웍스 항목에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에서 보았던 기능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솔리드웍스 익스플로러에서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